무빙 리시빙 곤충 박체 트랜스미션 컨덴싱 에이 맵바 맵바 니조랄 트위치가 트위치가 개이득 아이 맵 왜이래 거짓네 셀프구독선물 셀프리액션 주응가로님 구독권선물 감사합니다 아닌가 나 카드 잘못 냈어 야쿠아 못봤다 아닌 아닌가 광란 첨탑특 선판에 안 나와서 죽은 카드 첫 장에 나온 첫 장에 나온 일강 놓침 흘러보내기 흘러보내기 약군천둥 슬라미넨 전류 박치기 박치기 광란 탁 동작 용란 광란 광란 사리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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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몹 얘네들 나오는거 진짜 다볍다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곤방 안받는 엘리트 참옥 좀만 참어 난타 물고기 상점 주인이 꼴받게 하잖아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예전에 퍼브 있어서 아니 곤방 있으면 라가 불린 바로 깼었는데 12-15 2년 1개월 12-15 9 룬1-858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룬1-859님 23개월 우마 뾰이참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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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포옹 또 어포집으면 아까처럼 개판 나지 않을까 아까부터 계속 어포집어서 죽은거 같은데 어포가 어땠어라니 이렇게 아까부터 Any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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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안 쪼개기 뽀식뽀식 뽀식이 뽀식이 이 뽀식 현돌 제물사신 제발 또 엘리트가 길막하네 현돌특 쉐나움 카카오 서브 약해 낙템 살려줘 많이 먹고 쑥쑥 자라야 한다 고갈 지금이라도 살만한거 같은데 으악 길게산 먼저하고 소록색 유물 먹기 성공 감사합니다 9 15 15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카카오 아카베코 징끈 무감각 징끈이 낫지 않을까 근데 징끈은 나중에도 먹을 수 있겠지만 무감각은 나중에 못 먹지 않을까 안 돼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마인드로 하다가 계속 죽었어 지금 4 30 거솔 2 2 1 2 2 3 3 3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백맨이 된 아이언클레드 옴뇸뇸뇸 아니 방섬영코 방섬영코 악마영상 지옥검 대기반시 써지는 비결 악마의 형상 현돌냠냠냠냠냠냠냠 또렷도내기 진정한 끈기 징끈각일 것 같기는함 근데 징끈보다는 이제 불조약으로 넘어갈 차례 아닌가 유사치킨 징끈각일 것 같기도 하고 징끈각일 것 같기도 하고 징끈각일 것 같기도 하고 징끈각일 것 같기도 하고 치킨 고스프레 치킨을 숭배하기 때문에 치킨을 숭배하기 때문에 파괴 절대 안돼 무리하지마 지맥 페스티벌 거의도 민트 볶고치킨같은거 취급하나 호식 에반드 진짜 어 기사 이도료가 나왔어야 했지않았을까 이도료가 나왔어야 했지않았을까 이도료가 나왔어야 했지않았을까 진지않아 승리 족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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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매하네 모텔을 해보아라 아 아 아 아 난 안 나왔어 휴~~~~~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젭쇠 심장은 아니지만 핸도라 일곱장 혈안 혈안안안안 안혈안 분노 두개 꼴받네 삼포식이면 괜찮다 이제 불조약이랑 재물이랑 힘올릴거 있어야될거같은데 니무엘케 화남 니무엘케 화남 웰케 화남 왜이렇게 화남 이렇게 화낼일이 아니죠 니무업 수시대 차이가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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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고 바리를 노려야되나? 어떻게 해야되지? 지금 덱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방어도 올릴 뭘 넣어야 되는건 맞지않은? 참호 아 그쪽은 아씨 보식 썼는데 왜 또 있어 난관 아이고 세상에 미역간이 모심 감사합니다 근데 아크리 보식에서 먹는 고기나 긴기가 썰이 고기는 무슨 고기일까요 쇠고기 뱀고기 곰고기 곰고기 곰? 안돼 곰 구독권 뿌린다 구독권 뿌린다 람쥐선더 람쥐선더 곰고기 난관 무빙 진화랑 진화랑 어포랑 등등등 어포넣고 발굴넣고 발굴혈안하고 난관 극복 쓰고 만병통치약으로 전투체면 비버프 풀고 분노가 이중타격보다는 낫긴 할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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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다시는 이럴 수 있나? 밀못함 체력이 많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 안임말고 힘올릴거 더 있어야 할텐데 아니 얘는 온목사다 확실히 아크릴 위로가 괜찮은게 어퍼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어퍼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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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류 먹어서 이도류 강섬으로 힘올리는 건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충격파 시약 발굴 시약 네 마법은 소용없다 영원히 고통받는 접탑 암종 평생 나를 포박할 수 없어 아이언클래드는 자유에요 스넥고기 뱀 스넥고기름 아이 뭐야 이게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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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뽀 뽀뽀뽀 뽀뽀 심근경색 추가 심근경색 아 이런 아 이런 클레드 34 46 광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광란 내게 아닐까 석재달 고식 내장 가능 고림패처 유갑 아니 이거 너무 똥댁같은데 정보 똥댁맞은 안아줘요 당하기 성공 그런가? 당했었나? 발팽이네 어떡해 잡을 수 있으려나 당장 다음 층만 해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대로가 너무 에반데 와 아니 뭐 아크리 초창으로 힘 올리고 있어 너와 저 사일러 텐데 흐음 오우 오우 잊어 아니래 쌍절군 쌍란 쌍란 빠밤 빠바밤 빠밤 모넛 먹을 수 있나 먹을 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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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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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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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 죽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액트4에서는 어림도 없겠지 이걸 오케이 이김 이건 이건 졌지 자 어퍼 두개 써야될 것 같은데 당소음 두개 떴다 근데 방어도 챙길게 방어도 챙길거는 창방이 주겠지 그치 창방 그치 창방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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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풀기로 얻을 수 있다 쫄깃한데 쫄깃쫄깃 쫄깃 오동통통 분노 분노 두개 있는거 왜 계열 받지 도착해 짱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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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호식은 못했지만 살고 봐야지 이스택구스택 사열이 더 낫겠지 사열이 아마 훨씬 나을거임 사열이 구독권 받아가쇼 구독이다 현돌심장 무 빈 드로 개 쓰레기가네 발굴 쓰지말고 발굴은 사신에 쓰는게 제일 날거 같기도 하고 3호 3호 꺼져 3호 4호 4호 2호 4호 4호 사신 좀만 기다려 몸풀기 쓰고 사신 쓰고 사열 쓰고 발굴 사신하고 아니다 땀 턴 해야겠네 땀 턴 해야겠네 땀 턴 땀 턴 땀 턴 땀 턴 땀 턴 땀 턴 땀 턴 땀 턴 땀 턴 발굴 허란이야 발굴 사신이야 아 사열 뽑아봐야겠다 이거 헤드 버리는 게 낫겠지? 아닌가 일단 사신 있다 그냥 맞딜 해야됨 고마워 석세달려 안 고마워 1뎀 1 저것도 희귀유물려고 하지만 내가 이겼다 쓰른 구독권 드가자 구독권 받고 가 구독이다 보완적인 이유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아씨 아니 좀 많이 속이 됐지? 내가 내가 내 통장에 내 돈 넣겠다는데 신것 Vision 책 부활하는 Monday 오늘 아씨 좋은 раб 이 900 조 이거 fed 사실 그 yourself